우리 파울타구 주의하시고 자 올 시즌 처음 아 아 역시 대단합니다 자 이 목소리 그대로 다시 한번 기아 자 이어갑시다 캠팅 누구 오른쪽 왼쪽 누구 자 올 시즌 첫 자실이라서 네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아유 굉장합니다 목소리 어마어마 기선제협초와 이어갑시다 다같이 황대인 선수를 위해서 안타를 홈런을 날려라 안타를 날려와 눈을 날려라 오 기다려다 이거죠 황대인 선수를 위하여 다 함께 외쳐라 안타를 날려라 너를 날려라 오 기다려다 이거죠 황대인 선수로 위하여 다 함께 외쳐라 안타를 넌 황대imet 안타 아멘